가을 추위가 매섭습니다. 연일 최저기온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거창이 영하 2도, 진주가 0도로 이 정도면 내륙을 중심으로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계속 쌀쌀하겠습니다. 대신 하늘은 청명합니다. 보은에만 신경 쓰신다면 바깥 활동에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오늘 구름량도 적고 쾌청합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동부지역입니다. 현재 창원이 4도, 의령이 영하 1도로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역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진주가 15도, 산청이 1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점차 평년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창원의 아침기온 9도, 낮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